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반가워요. 제가 저번에도 저희 언니가 많이 힘들어했는데 도와주셔서 진짜 감사해요. 저희 언니 안 그래도 저희 상 차려주셨잖아요. 저희 집에서 이제 그때 여기 촬영을 하시고 이제 국가제 진행을 하셨죠. 그러니까요. 사실은 그게 저희 가족 어머니부터 되게 힘들었는데 사실은 언니도 그냥 도용히 살 수 있었거든요. 모르고. 근데 언니도 이상함을 느끼고 그리고 말씀 안 해주셨으면 진짜 저희가 어떤 힘듦을 겪었을지 저는 어머니가 겪었기 때문에 알거든요. 그때 진짜 저희한테 정확히 좀 찍어드렸죠. 제가 네. 그때 또 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. 아니에요. 저희 언니가 사실 짜증도 많고 진짜 아팠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 상 차림 해주시고 나서 솔직히 상 차림도 그렇게 엄청 클 줄 몰랐거든요. 왜냐하면 맞아요. 그때 오셔서 당황하셨었어. 그러니까요. 아니 이게 맞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해주실지도 몰랐고 언니도 막 놀래가지고 그렇죠. 근데 또 그거 해주시면서 너희 저희에게 그냥 상 차림만 해주신 게 아니라 상황 설명도 다 해주셨잖아요. 그렇죠. 너희 상황이 이래서 이랬으니까 이렇게 차렸고 저랬으니까 저렇게 차렸고 그러니까요. 그런 상세 과정도 설명해 주셔가지고 진짜 사실 마음 많이 놓였어요. 감사합니다. 왜냐하면 그런 상 차림도 저희도 잘 모르고 무서웠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언니도 사실 겁이 많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잖아요. 그런 상황 성멸도 충분히 해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언니가 진짜 안 아파졌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형부랑 맛있는 걸 먹었대요. 그동안 하나도 안 먹었는데 맞아요. 근데 진짜 그 이후에 저희 진짜로 엄마도 좀 짜증이 줄었다고 소식 전해주셨고 진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엄마한테 짜증을 내도 가만히 있으시고 참세요. 저희 어머니는 그런 성격이 절대 아니셨거든요. 내 새끼라도 한마디 하면 세마디가 나가셨죠.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진짜 이게 효과가 극이다 보니까 어? 내가 집을 잘 먹었나? 이런.. 아니 그러니까 저희 집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낯설고 우리 집이 아닌가? 이랬는데 무엇보다 저희 언니 마디가 안 아파요. 손마디? 네. 그리고 발이 안 차대요. 진짜? 네. 너무 잘 됐네요. 그래가지고 항상 언니가 고마우면 여러 번 말하거든요. 그래서 전화로 고맙다고 해서 오늘 언니가 바빠서 못하지만 분명 왔으면 조금 아쉽네요. 그렇죠. 아니 근데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시 찾아주셔가지고 여기 생생한 후기를 남겨주시고 또 잘됐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. 그럴 수밖에 없죠.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상세하게 해주시고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. 진짜? 네. 그럼 우리 이제 카메라 끄고 개인사는 좀 얘기합시다. 그럴까요? 예.